애벌레 다리 몇 개야? 일곱 개야? 애벌레 다리 진짜 많다.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괜찮아? 재화도 이리 와봐. 한 번만. 재화도. 민지가 애벌레를 보고 아크 징그러워라 했대. 아크 징그러워라 했대. 울타리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민지가 애벌레. 여기 애벌레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갔어요. 또르르 달려갔어요. 엄마 탱타나무 울타리에 벌레가 곰칠이 곰칠 거려요. 벌레가. 엄마는 민지를 품속에 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있네 아직도. 애벌레는 앞마당을 내다보며 까만 눈망울을 깜빡깜빡 거렸어요. 나도 저렇게 팔랑거리고 싶어. 애벌레도 민지처럼 팔랑팔랑 팔랑팔랑거리고 싶어라고 생각했대. 나도 팔랑팔랑거리고 싶어. 지우도 팔랑팔랑거리고 싶어? 맞아. 그렇구나. 팔랑팔랑거리고 싶구나. 뭐하고 싶어? 무슨 꿈이 있어? 응. 또 재아랑 친구 되고 싶어. 지우도 제아랑 친구 되고 싶어? 또 꿈이 있어? 뭐하고 싶어? 또 친구랑. 응. 또 친구 될 거야. 친구랑 또 친구 될 거야? 우리 지우는 모두모두랑 친구가 되고 싶은 꿈이 있구나? 나란히 잡고. 네. ỡ gen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